어우, 뭐야? 갖고 오냐, 뭐야? 어우, 저거 닭 잘라기 쉽지 않아요. 네, 오늘 이제 미나 씨 지인분들이 놀러 오는 날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걸 하게 되네요, 제가. 아, 그래도 어렵죠. 미나 씨 친구들이 오는구나. 어우, 박력있게. 어우, 수협 씨가 힘이 좋아. 여기에서. 어우, 어우. 어머, 우유에다가 또 재워놓네. 우유에다가 냄새 잡으려고. 아, 선생님. 요리하는 토마토니. 예술이다. 어? 필립 씨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. 어떻게 저렇게 살해. 나중에 돈 못 벌면 식당 하면 돼. 목도 살건 걱정 안 해도 돼. 오랜만에 만드는 거여서. 간 보고. 간을 보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. 옛날 생각나네. 어, 미나 씨. 아, 미나. 들어가더라. 어, 자기 왔어? 어, 자기야. 나. 뭐 이렇게 많이 사온 듯한 거. 아이고. 그게 뭐야? 가득가득 사왔네. 자기야, 대박이야. 사또리 해적구이는 뭐야? 나 지금 프라이드 치킨 하고 있는데. 아, 진짜? 응. 아니, 무슨 집들이라는데 요리를 사. 아니, 뭐 요리를 왜 해? 그래도 이게 정성인데, 사람들이 먹는 게. 정성스럽게 내가 사왔잖아, 아침부터. 주축해. 어때? 맛있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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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들이 좋아하긴 하겠다. 그래, 이거.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준비한 거야. 어머. 나 뭐 어떡하냐, 오늘? 뭘 어떡해? 긴장돼서. 아, 긴장해. 미나 씨 친구분들이 나이도 좀 있고 어른이시다 보니까. 되게 어려워가지고. 좀 걱정을 또 많이 했죠. 넘rell 지나ité. 저번에 섞다가 또 왔던 분에게çek 대화보물을. 소녀가 인용하지 못했더라구요. executive예요... 회사님, 오 vem 가ую 배 Fox 3